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저도 집에서 미라지에서 수입한 가구를 쓰고 있는데요. 정말 최고입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가구 많이 수입해 주시고요. 소비자에게 저렴하게요. 미라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린입니다. 미라지 가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저도 미라지 가구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예쁘고 디자인도 여러가지구 정말 구경하러 가면 정말 다 갖고 싶은 그런 가구들이 너무 많은 미라지 가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미라지 가구에서 아마 가구 사시는 분들은 집안에도 아마 복이 많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구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라지 가구죠. 잠깐만 미라지면 환상이라는 뜻 아니에요. 광근이죠. 이야 환상적인 가구네요. 역시 가구는 미라지 가구군요. 바꾸러 가봅시다.